2024년 11월 12일 화요일입니다. 6시 26분 지나고 있습니다. 정말 기분 좋게 드디어 우리의 리플이 9B를 995원까지 올라갔고 지금 차역 7연 나오고 있고 이제는 우리는 천원을 드디어 천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일단 9B, 9B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자 이제는 샤우팅 해도 괜찮겠습니다. 여러분 리플 천원 1달러 2달러 믿습니까? 고맙습니다. 시원하네요. 아 진짜 눈물겼네요. 아 이거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저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아 만원 슈퍼땡스 감사합니다. 김연옥님. 만 배로 보상받기 바라겠습니다. 리플 폭등 눈물 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다들 눈물 난대요. 진짜 좀. 야 근데 이제 시작이니까요. 이제 가격 다지기가 눌린 거니까 아직 눈물 흘릴 때 아닙니다. 무슨 천원 가지고 무슨. 우리는 뭐다? 이거다. 저는 필요 없습니다. 욕을 하든 악플을 달든 그래도 지구는 돈다. 지구가 돌고 있는데 남이 안 돈다고 내일 아침에 해가 서쪽에서 뜰 거라고 안 돌 거라고 한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이것의 결과. 네 아직 시작도 안 했다. 이거 나와도 지금 시원찬을 판인데 네 과연 저것만 나올까요? 그렇게 안 좋은 분위기 때도 이거 나왔는데 네 이제 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다. 어쨌든 축하드리고요. 다들 축하드립니다. 아 진짜 아 리플님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리플님. 일자목을 받았잖아요. 감사합니다. 다들 라이브로 하라고. 이따가 기분 좋으면 라이브 또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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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다 좋아요 눌러드릴게요. 진짜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럼요. 그럼요. 아 무티끌 엄청 많아. 다 이럴 줄 알았어. 일단 이런 분들이 아 진짜 다 눌러드릴게요. 이런 분들 덕분에 리플이 가는 거예요. 네. 한 번 마이턴 화끈하게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이턴. 근데 저는 항상 웃으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왜냐면 뻔한 것이기 때문에 리플은 굉장히 지능적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설마 또 995번 찍고 내려오고 있다고 실망하는 분 있으면 그러면 이 진짜 리플을 다 파세요. 여기서 진짜로. 진짜 그런 분들이 있으면 파셔야 됩니다.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아까 힌트도 좀 드렸죠. 왜? 구독자가 늘고 있다. 어제부터 말씀드렸죠. 구독자가 늘고 있다. 제가 이멘트한 다음에는 항상 폭등했던 거 아시죠? 네. 100%의 확률을 믿지 않으면 도대체 언제 투자를 할 것인가? 100%의 확률을 믿지 않으면 언제 투자를 할 것인가? 리플은 늘 쇼스탑퍼였어요. 늘 막판에 뛰어들었습니다. 늘 막판에 올랐다고요. 소조자는 제가 광고를 잠깐만 할 텐데 근데 제가 진짜 여러분께 이거 광고하기 전에 보여드리고 싶은 캡쳐본이 있습니다. 드디어 보여드려도 되겠습니까? 내가 정말 보여드리고 싶은 건데 꾹꾹 누르고 참았습니다. 왜냐? 왜냐? 결과로 보여주면 되니까. 보여주시죠. 한 커뮤니티에 리플 진짜 웃겨가지고 진짜 코인키스형 우야노 키스형한테 산 술잔 어왕이 던져버리고 왔대요. 근데 진짜로 던졌어요. 이제 구입하신 분인데 어왕들이 기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가 언젠지 아십니까? 10월 아마 5일인가 됐을 겁니다. 그때 항소 나왔을 때 끝났대요. 댓글. 그딴 논걸 왜 사줘? 그딴 논걸 왜 사줘? 나는 755원에 탈출했다. 10월 3일이네요. 755원에 탈출했다. 탈출한 겁니까? 뭐 한 겁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분께 누군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연결하겠으니까 동생이니까 동생아 빨리 건져와. 내가 이 말 하고 싶었다. 이 말 하고 싶어서 내가 한 달 참았어. 빨리 건져와. 빨리 건져와. 건져올래? 하나 또 살래. 둘 중에 하나 선택해. 빨리 건져오세요. 좋은 말 할 때. 자 다른 분들도 이제는 1달러 기원 써줬잔. 화끈하게. 여러분 천원되면 광고 화끈하게 하라고 했잖아요. 좋습니다. 화끈하게 한번 다들 주문하셔서 이제 진짜 1달러 갑시다. 고량주 좋아하시는 분들도 고량주 갑시다. 천원되면 사신다는 분들 많았잖아요. 화끈하게 주문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아 나 진짜 늘 인내해야 돼요. 입이 간지러워도 참아야 됩니다. 왜냐?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 이 동생 이해 되셨습니까? 빨리 건져오세요. 오늘 빨리 여기다 한 잔 하세요. 벌쭉 벌쭉. 씻지 말고 거기다가 소주 한 잔 해. 씻지 말고. 속죄한다는 의미에서. 알았어요? 빨리 건져와. 이 말 하고 싶어서 제가 한 달 동안 미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늘 저는 알죠. 제가 사자성어를 가끔 너무 많이 하나요? 와신상담. 와신상담. 너 그랬어? 기다려. 내가 좋아하는 사자성어. 와신상담. 아니면 그 저기 전화위복. 위기를 기회로. 리플은 누구나 100% 뻔한 싸움이었다. 자 이게 끝났나? 끝났나? 거래량 230억. 코인원 기준 230억이면 미친듯한 겁니다. 거래량 터졌다. 도지코인 600원 나있다. 600원 나있다. 캬. 그래서 이제 리플은 어떻게 될 건지를 한번 이야기를 뭐 간단하게 여러분께 말씀드리자면요. 지금은 이제 뭐 하다못해 테더까지 오르고 있는데요. 이건 테더가 오르는 것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이제 환율이 굉장히 오르고 있습니다. 트럼프로 인해서. 그래서 오르고 있는 것이다. 뭐 다 아시겠지만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도지코인이 굉장히 뭐 잘 되고 있고 지금 살짝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뭐라 될까요? 오른 것도 있지만 이렇게 소화가 되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뭐라 될까요? 이렇게 막 절정인 느낌은 아니다. 근데 그 와중에 리플만 이렇게 올랐다는 거 계속 제가 봤을 때는 상단 테스트를 계속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주봉으로 봤을 때는 너 아무리 뭐라고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네. 이 느낌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결론 어떻게 될지 제가 뭐 이렇게 막 오버해서 그리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딱 여기에 걸렸거든요. 이제 그 다음 여기고 이렇게 될 텐데 엄밀히 이야기하면 지금 저기 코인원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천원을 뚫은 건 아니죠. 995원 거의 천원 가까이 갔긴 갔는데 네. 천원을 엄밀히 뚫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유의미한 움직임이 나타났다 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굉장히 고무적이다. 고무적이다. 뭐 에이다한테 역전돼서 에이 근데 에이다랑 비교할 게 아니죠. 그리고 진짜 아 그 제 주위에도 이렇게 박탈감을 느낀다라고 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서 참 그 포모증후군이 심한 건 맞죠. 저는 그 제 지인이 박탈감을 느낀다고 하니까 제가 거기다 뭐라고 하겠습니까?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드리고 싶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니 도대체 이럴 때 뭐하냐고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즐기고 있는 분들 저희 회원분들 같은 경우는 보십시오. 이게 이상하면은 우리 회원분들도 욕이 나와야 돼요. 근데 난리 났습니다. 저희 회원분들이거든요. 고량주부터 시작해서 선물 1000% 수익 중 하하정 땡님 우리 고량주 회원분이십니다. 1000% 제가 어제 오늘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레버리즈는 지금 당기는 것이 대체 언제 당길 것이냐. 그렇게 말씀드리고 고량주 과정 오늘 진짜 많이 들어왔습니다. 가입하신 분들은 커뮤니티에 오셔서 이걸 보시면 됩니다. 이걸 보시면 되는데 뭐 저같은 경우는 도지코인 이건 제 겁니다. 제 거예요. 뭐 그리고 막 뭐 100배 뭐 이런 걸로 하지 않습니다. 단타는 저는 비율을 좀 올리는 편입니다. 왜냐면 단타니까 말 그대로 1244% 뭐 이 정도 뭐 리플은 지금 한 15,000달러 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많이 또 가입도 해주고 있고 여러 가지로 지금 좋은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다. 바야흐로 고량주의 시대가 열렸다. 저는 특히 오늘 들어오신 이 신세계로 이분 꿈꾸는 백수 이런 분들은 진짜 막차 타신 거죠. 막차 타신 거죠. 그렇습니다. 결론을 내자면 마이턴이죠.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읽어드린 제가 읽고 있는 책 중에 나온 건데 조금 더 부족하거나 조금 더 넘치지 않게 머지않아 당신 손에 쥐어질 것이다. 당신의 두 눈 앞에 나타날 것이다. 아시겠습니까? 네. 리플 갈망하십니까? 당신의 두 눈 앞에 나타날 겁니다. 네. 그거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냥 필연적이에요. 그냥 필연적이다. 리플은 증권이 아니다. 법적으로도 자유로워졌다. 다만 SEC가 잡기술을 써서 항소를 했을 뿐이다. 100% 이길 것을 항소를 해서 99.9%로 0.1% 내려갔어요. 0.1% 내려갔다구요. 근데 트럼프가 또 당선이 됐어요. 근데 SEC 의장은 갈 길이 없어요. 퇴로가 없어져 버렸어요. 나가는 거 말고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에요. 자발적으로 나가거나 추하게 나가거나 둘 중에 하나에요. 끝까지 버티는 있잖아요. 회사에서도 끝까지 버티는 전반적인 분위기가 내가 좀 나가야 될 분위기인데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리플이 소위 받아. 당장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얼마 전이라고 해서 또 막 몇 달 전이 아닙니다. 빼빼로데이 6시에 빼빼로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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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벽 6시에 780원 이상하게 안 사요. 기회를 주는데도. 왜냐. 마음속에 불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근데 제가 리플을 불신할 필요가 없는 이유를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뭐 아직도 저기 락업 해제 락업 그 이야기 하는 분들이 댓글이 되게 많던데 저는 그 설명 안 하겠습니다. 이제 이제는 입 아픕니다. 이제 그만 그 이야기는 그만 할게요. 아직도 그 이해가 안되시나요? 아직도 진짜 리플이 리플 XRP 팔아치워서 수익 내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더 이상 이게 더 이상 그건 어떻게 논리를 제가 펼칠 수가 없습니다. 근거 없는 이야기는 저는 반박에 아 반박을 하고 싶은 생각도 나지 않습니다. 네. 아직도 진짜 XRP가 뭐 락업 해제 15개씩 팔아서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리플을 리플 말고 다른 암호화폐를 하셔야 될 뿐이에요. 비트코인도 좋고 도지도 좋고 근데 다 떠버렸네 이미 부담스럽네 남은 건 리플밖에 없는데 리플로 쓰려면 뭐 어쩔 수 없죠. 뭐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다. 뭐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분명히 저는 지금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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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올 때 또 리토속이다라고 하는 분들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열심히 리토속을 외치시면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갈 길을 가면 된다. 깔끔하죠? 네. 제가 뭐 모든 전세계의 모든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리플을 사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거의 100% 싸움인데 이 100% 싸움도 하지 못하면 도대체 어디에서 수익을 낼까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요. 고생 많으셨고 오늘 고량주 화끈하게 들어오실 분들은 한번 진짜 재밌게 놀아보죠. 진짜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리고 고량주의 분들께 말씀드렸지만 네. 앞으로의 향후 4년은요. 제2의 닷컴버블 같은 느낌이 날 겁니다. 그러니까 닷컴버블처럼 근데 진짜 암호화폐는 실체가 있는 버블이 아니에요. 제2의 닷컴버블 느낌의 아마 그런 게 느껴질 겁니다. 그것이 지금 도지코인으로 실현이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지코인으로 실현이 되고 있다. 예시다. 자 일론 머스크 딱 줄 잘 서버리니까 바로 터지잖아요. 리플 CEO 트럼프 가만히 있을까요? 과연 가만히 있을까요? 진짜 만약에 이 4년 제가 말씀드린 4년 안에 국가사업으로 XRP 스위프트 때를 잡아 전폭 지지하겠다. 밑에 일론 머스크가 I agree 예? 막 이런 거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 모르는 일입니다. 모르는 일이에요. 해왕호사는 제2의 닷컴 제목 벗고도 진짜 완벽한 제목이다. 데이터 적중하고 있다. 저는 이때 말씀드렸어요. 1월 20일 고령주 가입 하신 분들은 한번 쭉 보십시오. 정확한 데이터로 제가 고령주 분들께 근거를 댔고 그래서 지금부터 그러니까 이틀 전부터 1월 20일까지는 어떻게 될 것인지 어떤 랠리가 펼쳐질 것인지를 잘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너무나 좋은 기회다. 불장은 시작됐다. 여기서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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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많이 보나 그 사람인데 어떤 종목을 선택할 것인지가 또 관건인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리플 사는 거랑 저랑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리플 물론 가끔 그런 분들도 있죠. 아까 우리 또 만원 슈퍼댄스를 쏴주신 분들도 있지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까지 가입하고 싶으신 분들 가입하셔서 한번 재밌게 놀아보시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주잔 원하신 분들 언제든지 주문하시면 바로바로 내일 배송할 수 있게 아마 오늘 이렇게 이 방송 보는 순간에 주문 딱 넣어두시고 주무시면 내일 바로 배송 나갈 수 있을 겁니다. 뭐 이렇게 막 많이 들어오지 않는 한 네이버로 바로 구입하면 되니까요. 1달러 갑시다. 진짜 소주 한잔하고 진짜 이 제목 2달러로 바꿀 수 있게 2달러로 바꾸고 싶어요. 근데 일단 1달러 먼저 돼야 되니까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빨리 주워 빨리 주워 귀여우시네요. 빨리 주워오세요. 눈앞에 있는 주워오면서 반성하세요. 눈앞에 있는 게 전부가 아니다. 이거 외치면서 빨리 손 넣고 주워와서 벌초 한잔 마시세요. 아시겠습니까? 또 이런 것에 추종하는 사람들 추종하지마. 알았죠?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눈뜨면 천원 어제 제가 눈뜨면 900원 이랬는데 내일 눈뜨면 진짜 천원 화이팅!